비혼, 미혼, 돌싱, 피혼, 공개군, 기미돌피곤과 함께하는 수다녀들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녹화 시점으로는 연휴를 앞두고 있고요. 업로드되는 시점에서는 이제 추억 당일이죠. 당일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 명절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명절 때 다 집에 가시나요? 어, 전 집에 원래 있어. 생각해 보세요. 박지기가 친척네 집에 가겠습니까? 아니, 그건 생각 안 해봐도 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도 안 가잖아요. 어,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명절 때 매번 집에 왔었습니다. 부모님 집 말고. 시댁에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것도 대박이다. 아니, 그래서 오늘 명절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기혼인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 그러네. 네, 조금 또 이제 약간 미혼인 입장에서의 명절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 두 분이 이제 기혼이었을 때 경험이 좀 되살려서 원래 기혼이 몇 년 동안이었죠? 저 2년 반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아, 2년. 2년에서 2년 반? 전 10년이니까 외국 몇 년이 있었죠? 외국이 한 5년 반, 6년? 자, 10년이 있었으니까 5년이니까 절반 없죠? 아, 왜 그래요? 별로 사이 안 납니다, 그러면. 별로 없더라고요. 계산도 안 지냈대요. 뭐, 뭐 10년 동안 한 것처럼. 아니, 정신적인 스트레스. 원래 군대도 복무 기간 안 채우고 나온 애들이 더 말만이에요. 하정방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고객들이 군대 얘기 제일 많이 해. 제일 고생한 것을 얘기하고. 네, 뭐 어쨌든 그래도 미혼들도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명절 스트레스 받는 원인 보겠습니다. 네. 미혼들은 친척들과 비교하는 거. 아, 뭐 쟤는 그래. 취직했는데 뭐 어쩌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혼은 제사 같은 음식 준비하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이게 이제 3위입니다. 이거 친척과 비교는 또 제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왜요? 저희 작은 고모가 그냥 약간 성격이 이제 그러신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농담을 세게 하는 스타일? 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명절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조금 했을 때, 그러니까 거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정도로도 기억하는데 볼 때마다 아우,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해, 이렇게 해. 나한테. 근데 그걸 농담이라고 하는데 내가 어렸을 때 그걸 볼 때마다 들으니까 너무 트라우마 걸린 거예요. 그치, 싫지. 네. 이걸 거의 중학생 될 때까지 했던 거 같아. 아우. 인정이 집안 대력이구나. 아. 아. 돌직구. 돌직구. 보모야 이모야? 보모래요 보모야? 아냐아냐 외관은 되게 착해. 아, 친간은 약간 문제가 있어. 아, 친간 피 받았네. 아, 친탱인가봐. 아, 이거 너무 심해. 이거 그런 얘기래. 그쵸. 그래서 그게 진짜 되게 어린 시절 내내 트라우마였던 기억이 나요. 아, 근데 언니 어렸을 때도 예뻤을 거 아니에요. 언니가 언니 스스로 봤을 때 아, 난 예뻤는데. 아니에요? 아, 일부러 그냥 저러는구나 하고 넘기지 않았어요.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작은 고모의 딸이, 사춘 언니가 너무 미인형이어서 이목구비도 또렷하고 미인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동글동글하게 생겼으니까 이목구비가 살지 않았으니까 이제 농담이라고 하는데 약간 진담도 섞였겠죠. 그러면 결국 다 성장하고 난 다음에 최종 승자는 누구였습니까? 약간 따라갈 수 없는 미모를 갖고 계세요. 그쪽 나이는. 커서도? 네. 근데 방송인은 아니시고? 아니시고. 고모의 상태는 어땠나요? 고모도 워낙 위인이긴 해가지고. 고모 만나고 싶니? 자녀 이제 수고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모가 엄청난 부자였어요. 이모가. 그래서 거의 가면 일단 우리 집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린 마음에 점이 좀 좋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부의 빈부의 격차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좀 거의 가면 우울해지는 거 있잖아. 그리고 또 부잣집 아들들이 또 공부를 잘해. 그치. 맞아요. 사촌이 형이 서울대를 했어요. 많이 잘하셨네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 가면은 뭔가 위축된. 친한데 위축된.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이 든다. 어린데. 그리고 이모부가 꼬장꼬장 하셔가지고 어릴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꼭 내가 놀러가서 그 집에서 자면 밤마다 영어 단어 시험을 보는 거야. 아, 같이요? 같이 외워서 시험 보는 걸로? 어. 근데 그게 매일 하는 게 아니었어. 나 갈 때만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 듣고 척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아, 공부해야 되니까. 어머, 어머, 어머. 오지 말라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식구들의 자의적인 해석이었는데 왠지의 fuck you 쓰고 나오셨어. 아, 근데 뭔지 알아. 영어 다 보셨어. 아, 신화는 알았네요. 아, 신화는 알았네요? 아빠가 쓰라고 알려줬어. 아빠가 이모부 싫어했거든. 잘한 척한다고. 야, 이거 다 나가냐, 이거. 우리 집은 다 까말로 주네. 저희 엄마가 저런 스타일이었어. 저희 엄마가 집에 친구들이 와서 놀거나 막 그렇게 자고 가거나 친척들이 와서 자고 가거나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 왜냐면은 그 학습 루틴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어디면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매일매일 학습 루틴을 애한테 정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행을 가든 이 시간에 너는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줘야 애의 뇌가 딱 그 시간이 되면 모든 걸 스펀지처럼 빨아낸다. 이런 무슨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이제 그렇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놀고 싶은데 막 앉혀가지고 막 이렇게 옆에서 감시하면서 너는 이걸 다 해야 나가서 놀 수 있다. 그럼 명절때도? 네. 똑같이. 그래서 이제 저희 아빠가 애 좀 그 감 잡지 마라. 그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조잡히면 발육이 잘 안돼. 그래가지고 나도 못 잡았잖아. 창석이도 뭔가 되게 억압된 게 있었을 거야. 얘는 인생이 좋잖아. 다들 많이 억압된 어린이셜. 아 인생을 억압했어. 얘는 눈치가 못 잡았고. 오냐오냐 같구나. 근데 뭐 사실 그 학습 루틴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커서 이렇게 2차가 해자 되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더 보탤 수가 없거든요. 다른 건 저희가 더 보태서 공격하는데 이것만큼 저희가 더 보태서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거 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는데 가슴 공격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거든요. 하하하하 어쨌든 미혼들은 이런 비교들 19.5%나 있었고요. 기혼들은 역시 제사 등 음식 준비입니다. 12.6% 차례 준비죠. 뭐 당일날 음식을 아침 일찍부터 하면 되는데 굳이 전날에 와서 음식을 하고 자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당일에 또 하고 근데 약간 이제 명절 예를 들면 추석이면 추석 당일 아침에 제사를 올려야 되니까 그날 음식을 하긴 어렵죠. 권날은 오히려 괜찮은데 꼭 이틀 전에 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이틀 전에 되게 많이 하시나 보다. 음식을 이틀 전에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이제 막 다 싸가지고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집들. 대표적인 집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아 네. 고모 둘의 아빠 하나인데 며느리는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친할머니가 진짜 온 동네 사람을 먹이시는 분이었어요. 아 그래서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좀 들고나서는 좀 이렇게 점점 줄었는데 네. 아직도 기억나는 게 명절 때 가면은 진짜로 이만한 소쿠리 광주리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걸로 전을 종류별로 한 열대판씩 붙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루종일 붙이죠. 전나 많이 붙이네요. 네. 그거에다가 당연히 갈비집에 뭐 생선요리에 나물에 막 다 들어가니까 하루 종일 이걸 이제 붙잡고 있는데 인원은 친할머니랑 엄마. 아 두 명이잖아. 네. 고모들은 안 해? 고모들은 이제 자기네 또 시댁에 가겠죠. 아 작은 고모가 자기네 시댁에 안 가고 와있는데 이제 와서 자요. 작은 고모도 결혼하셨을 거 아니야? 어 근데 자기네 시댁에 자기는 싫다고 안 가고 어 와가지고 역시 두 개월 통이 역시 그 애 딸의 야 그 애 딸의 강의실 다 먹으라고 고마워 두 개월 통은 여기 대단하다. 가기 싫다고 안 가면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 시절에 그리고 저기 시누이랑 엄마는 열 한 종이 일하는데 자는 또 그 태기 그리고 어릴 때 트라우마가 한 두 개가 아닌 명절 트라우마 한 두 개가 아닌 게 친할머니는 엄마를 엄청 시집살이를 시키고 이제 완전 조잡는 스타일인데 엄마는 성격이 전혀 살갑지 않아요. 그니까 둘이 하루 종일 그 음식을 한 마디도 안 하고 해요. 아 아 나는 그 옆에서 계속 주눅이 든 채 눈치를 보면서 밀가루를 묻히는 거야. 옆에서 막 너무 힘들었어요. 어릴 때 그 옛날 할머니들은 진짜 유독 그 며느리를 조잡았어요. 아 저거 몰랐는데 저 세상 저희 어머니가 자유로우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할머니도 저한테 정말 잘해줬거든요. 난 두 사람이 잘 지내줘 나왔어. 어릴 때는 잘 모르지.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아직도 기억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허겁지겁 뛰어 들어가서 막 어머머 우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좋은 사이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연기였어요. 10년이 지나서 그때도 엄마가 얘기 이제 말씀하셨더라고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며느리가 그렇게 뛰어 들어가서 울지 않으면 아 버릇 없고 예의 없고 싸가지 없는 여자로 보인다. 아 그 얘기를 외할머니한테 신신당구 들었대요. 아 들어갔을 때부터 사람들을 보고 있다고 어머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대. 그래서 엄마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난 그거 듣고 너무 추운 거였어. 근데 아까 되게 놀라운 또 이제 설문을 봤는데 명절 때 제사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조사가 있었어요. 2000년에 7%였거든요. 2000년도에 명절에 제사 필요 없다 7% 근데 2020년에 45.6% 아 그래도 50%가 안 넘네? 네. 근데 20년만에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죠. 어 근데 되게 이거는 빠른 속도로 더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음식 만드는 걸로도 많이 싸웁니다. 계란 많이 부치니까 어 계란을 깨서 그 쇠 뭐라고 했지 그릇에 넣어서 이거 돌리잖아요. 네. 이거를 뭐 젓가락으로 돌렸나? 젓가락으로 돌린다고 할머니한테 누가 혼나는 거야. 왜요? 어픈 게 안 찼고 그런 걸로 안다고 제사 음식을 아 어디 젓가락으로 입대는 걸로 하냐고 어머 어머 그럼 혼나는 거야. 근데 그걸로 하루 종일 방식에 대해서 용먹는 거야. 젓가락으로 돌린 애가 이것도 이렇게 하는 거지. 하루 종일 그걸로 하네. 어머 어머 너희 어머니한테 어떤 다른 집안의 며느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욕을 할머니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아 아이고야 진짜 그래서 뭐 집안이 망하느니 뭐 젓가락으로 돌리느니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야 거기서.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전까지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젓가락 보는 순간 할머니들이 신났을 거야. 아 아 여기에 인생을 가. 젓가락 한 번 썼다. 그 사람의 앞날에 거의 쓰레기가 돼있어. 아 일 잘하는 며느들이 왔다 간 날 9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아 정말 심하게 주셨습니다. 어머니들도 그때 그 할머니들도 사실 더 심한 십살이를 하는 며느리들이었을 텐데. 근데 요즘 며느리들은 이러면 딱 반기를 드는데 예전에 저희 엄마 때만 해도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다 하는 게 미덕이었죠. 자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 원인. 2위 보겠습니다. 미혼은 용돈 등의 지출이 좀 부담된다. 뭐 이런 반응인 것 같고요. 기혼은 처가와 시댁 식구. 각자 이제 배우자의 가족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일단 기혼자분들이 처가와 시댁 식구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이게 집집마다 다 틀리잖아. 네. 솔직히 분위기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 제각각이고. 저는 별로 이런 게 없었는데 현조 씨는 어땠나요? 아니 언니 얘긴데 누가 말해 네 얘기다. 표정부터 네 얘기야. 야 나도 우리 할머니 깠어. 할머니 한없이 나한테 사랑만 줬어. 야 나 지금 신가 다 깠어. 너 우리 이무부 얘기 못 들었네? 까 그냥. 아니 명절에 이제 용돈을 대부분 드리잖아요. 근데 명절에 이제 딱 12시가 지나고 이제 낮 12시. 낮 12시가 지나고 아 이제 뭐 뭐 뭐 이체를 해드려야지 하다가 깜빡 한 거예요. 그때 애기들이 어려가지고. 응. 애들이 연년생이잖아요. 깜빡 해가지고 이제 아 이거 근데 내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야. 하지 마세요.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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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어. 다시 반성입니다. 피디님의 시름 소리가 졸려져. 그래가지고 애들이 어리니까 아 좀 이따가 이체해야지 하다가 그 시간을 깜빡 늦은 거예요. 응. 그래서 기억으로 한 오후 4시 5시가 됐어요. 그래도 전화가 오셔가지고 야 너 용돈 이체 안하냐? 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일단 까먹은 게 내가 잘못한 거니까 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 뭐 이래가지고 애들 때문에 뭐 깜빡해서 이체할게요. 이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명절에 명절에는 이제 전날에 미리 이체를 했죠. 미리 이체를 하고 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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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뵐게요. 했더니 버르장머리 없다고 왜? 그 당일날 이체를 해야지 어디서 어? 버르장머리 없이 전날 이체를 하냐고 그러니까 뭘 해도 욕먹는 사람 없네. 그래. 돈을 또 주면 그 돈 액수가 맘에 안 들거든요. 그렇지. 넌 이것밖에 안 되니? 많이 주면 또 우리 아들 힘들게 왜 많이 주냐. 헐. 이거 안 먹는 방법. 이거 안 먹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얼굴에 던지는 방법. 놀라서 아무 말도 못 할 거야. 아무 말도 못 할 사이에 도망 남아야지.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그냥 약간 잡으려고 한 그래서 그 언니가 이래도 치라해 저래도 치라해 죽어버려서 좋겠다 이랬대요. 보통 남자들은 내 엄만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거든. 나도 그런 남자 중에 하나였고 근데 내가 이제 여자친구들을 생기면 다 엄마를 보여줬어요. 근데 기준이 없는 거야. 평가를 하는데 쟤는 내가 왜 이렇게 말이 없니? 다음에 말 많이 안에 데려갔어. 쟤는 왜 이렇게 말이 많니? 어떤 스타일을 데려가도 이게 곱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든 이 단점을 보시더라고. 내가 엄마한테 대놓고 얘기했어. 엄마는 누굴 데려가도 만점 못 할 거라고. 어 저 멋있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우리 집은 품비 박살이 났어. 하하하하하하 명절에 스트레스받은 원인 1위 보겠습니다. 미혼자들은 어른의 잔소리 44.5% 기혼인 분들은 용돈 등의 지출이 부담스럽다. 35.3% 아무래도 기혼인 분들이 현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더 크네요. 이게 왜냐하면 기혼이 돼버리면 우리 부모님뿐 아니라 부모님 양쪽으로 돈 드려야 되고 또 조카들 그쵸 모든 오는 친척들 용돈 다 줘 애기들 용돈 다 줘야 되고 이러니까 일가 친척 많은 집들은 좀 부담될 것 같아요. 맞어 저는 예전에 저는 저희 외할머니에 이제 그 뭐 동생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군함매였어요. 그래서 명절 때 뭐 외할머니 쪽 뭐 친가 이렇게 돌면 다 해가지고 항상 한 백사오십만 원의 용돈으로 받은 거예요. 진짜 많구나. 네. 그러니까 진짜 그때 어렸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라 그쵸. 같이 나가죠. 같이 나가죠. 그리고 미혼은 역시 잔소리. 이게 이제 뭐 취직할 시즌 되면은 그쵸. 대학 갈 때 되면은 어느 대학 가느냐 뭐 수능 점수 잘 나왔느냐 뭐 모의고사 잘 받느냐 이런 거고 이제 대학 때는 어디 취직하느냐 그쵸. 취직하나면 언제 결혼하느냐 결혼하고 나면 애 언제 낳느냐 애 태어나면 애가 또 어떻게 자라느냐 뭐 애 하나 낳고 나면 둘째가 언제 가지냐 음 아니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젊은 세대들에게 스트레스라는 거를 여기저기 방송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언급을 하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안 할 법도 한 대 도 한 쓴다 맞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 같아요 할 말 없으니까 할 말은 말들이 그런 말들이어서 그런 건 알겠는데 이제는 야 결혼하면 결혼 언제하니 애는 언제 낳느냐 이런 말이 신뢰라는 걸 그분들도 아셔 요즘 이런 말 하면 그 촌스러운 거라며 결례라며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건데 이렇게 돼 결국 문하셔 1년 내내 근황을 서로 모르고 뭐 왕래가 없죠 그러다가 명절에 만나니까 사실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런 굵직한 포인트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을 좀 생각해 주셔라 어쩔 수가 없다 씁쓸해지네요 잔소리 때문에 사실 이게 우리가 다 행복하자고 모이고 하는 건데 너무 우편합니다 저는 한 번 이런 적도 있었어요 친척들이랑 모였는데 친척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들이 있고 또 이제 저는 오빠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오빠가 어렸을 때 계속 자리를 못 잡다가 한 30대 후반 38 정도에 이제 가게를 열고 잘 돼가지고 자리를 잘 잡고 한 2, 3년 차 됐던 때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만나가지고 어쩌저쩌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그런 맥락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뭐 이 친척분이 이제 저희 엄마한테 뭐 누나 아니 뭐 그거 해가지고 밥은 먹고 살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듣다가 갑자기 팍쳐가지고 그 친척분 아들도 이제 뭘 하고 있었는데 야 너 걔네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어 이걸로 갑자기 막 온전히 하는데 너무 유치하고 불편한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 자존심 싸움 이런 것도 상당히 불편하다 꼭 식구 중에 말에 뼈 있는 소리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 가면 다 비슷할 때는 못 느꼈는데 이제 내가 이제 요즘 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나아졌잖아 그러면 꼭 가면은 아 장원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오늘 이건 장원이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슥슥 하는데 그게 그냥 잘됐다고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온갖 비꼬는 배 아파서 배 아파서 뭔가 왜냐면은 얘는 항상 거지같이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너무 얘가 달라가는 거야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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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s 보다 지금 박지기가 더 싫은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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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꼭 뒤에 풀어가는 사람을 박지게 만들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자 어쨌든 명절의 스트레스 받은 원인들 이런 것들이니까 앞으로 또 각별히 알고 있지만 더 주의해 주시구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광고 만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광고는 술 마실 때 좋은 친구 술개미입니다 숙취는 술을 마시면 알콜이 몸에 들어가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아세트 알데이드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것을 빨리 없애야 숙취가 해소됩니다 특히 음주 후엔 꼭 한 포 복용하시길 바랍니다 술겜의 진정한 효과는 음주 후에 발휘된다고 하네요 음주 후에 술겜 한 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술자리 다음날 아침 숙취가 조금 남아있을 땐 공복에 술겜 한 포 복용하시면 남은 숙취가 말끔히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세요 음주 후 술겜 한 포 선물에도 좋은 술겜은 검색창에서 영안네이처 혹은 이이제이모를 검색하거나 전화 031-323-2559 031-323-2559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명절에는 이게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사실 낮술을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럼요 낮술을 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근데 술겜이랑 같이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픕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절에는 낮술도 하지만 왠지 계속 확 이충 이어지잖아요 낮부터 저녁 때 또 먹고 잠깐 차다 이러고서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친구 만나면 또 먹고 그렇죠 저녁 약속 따로 가서 또 먹고 이런 식으로 이때 술겜 없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중간중간 술겜 드셔주시고요 원래는 이제 음주 후에 한 포 그 다음날 아침에 한 포 이게 이제 공식인데 본인의 주량에 따라서 적절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광고는 전통 맷돌 방식으로 견과류 6종을 곱게 갈아 만든 맛있는 배지포유입니다 아몬드, 캐슈넛, 피칸, 마카다미아, 대추야자, 호두를 황금비율로 배합해서 만들어서 아이들부터 부모님까지 한번 드셔보시면 다시 찾게 될 정도로 정말 맛있답니다 바쁜 아침 간편한 식사용으로 늦은 저녁 부담 없는 간식으로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포장박스도 종이손잡이로 변경되어 환경을 생각한 배지포유는 부담 없는 선물용으로도 모두들 만족하시는데요 마음을 담은 건강한 선물이 필요하실 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배지포유를 찾아주세요 배지포유 3박스 이상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TV 적어주시면 대담 후 취소를 함께 증정해 드립니다 검색창에 휴닉 검색해 주시거나 010-727-6717 010-727-6717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휴닉 배지포유 이것도 이제 가족들 만날 때 선물로 가져가서 하나씩 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또 그리고 밤에 이제 수단 떨다가 배고프거나 할 때 이거 하나씩도 먹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명절 때는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또 좀 살 다들 좀 찌잖아요 조금씩 그리고 나서 연휴 지나고 나서 몸 관리하실 때 하루에 한 끼 정도 이 세 끼를 이걸로 다 드시면 너무 힘들고요 근데 급하게 하실 땐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끼 정도 배지포유로 드시면 정말 가벼운 몸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명절에 스트레스 주는 사람 한 번 보시겠습니다 미혼자들은 부모 그리고 기혼자들은 배우자 극명하네요 둘 중에 어디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더 나을까? 부모가 낫지 부모님은 안 볼래면 안 볼 수 있을 테니까 그게 이유예요? 배우자는 봐야 되잖아 배우자도 안 볼래면 안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기혼자들은 서류 과정 없이 그냥 안 볼래요? 배우자는 안 볼래면 여러 가지 합의와 서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전 배우자지 전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 네 전 부모님은 안 되지 엑스페어런치란 말은 없으니까 부모님은 나한테 저주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사실 근데 배우자는 자기 기분 따라서 좀 저주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러니까 저도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받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부모님은 그리고 명절 때 아니면 또 연락이 잠깐 소원했었다고 오랜만에 보면 또 풀려있어요 그 사이에 근데 배우자는 같이 돌아와야 되거든요 명절 끝나고 이거는 진짜 두 사람이 완벽하게 각 잡고 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요 어쨌든 명절에 스트레스 증가 부모님이냐 배우자냐 명절에 싸우게 되는 상대를 또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5위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명절에 싸우게 되는 상대 5위부터 보겠습니다 5위 조 부모 아 근데 이거는 뭐 이제 5위니까요 맞습니다 6.8% 사실 조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거의 싸울 일이 없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없어 왜냐하면 다 내 편이니까 어 무조건 무조건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뭐 언제 결혼하니 언제 취업하냐 이런 말씀을 하셔도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 싫게 하지 않잖아요 맞아 맞아 진짜 걱정하면서 막 손 잡아주면서 에이그 오히려 반대로 얘기 하시죠 나 살아 있을 때 너 결혼하는 거 볼 수 있겠어? 하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 결혼할 강요가 아니라 뭔가 사랑으로 좀 느껴지거든 그 단어가?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달라요. 근데 나는 우리 집만 살지 모르겠는데 조부모님들 보면 우린 다 친가 외가 다 할머님만 살아계시거든. 친할머니 만나시면 이제 90세가 넘으셨는데 정정하셔. 내 걱정을 하시는 것 같거든? 나중에 계속 듣다보면 결국은 너 잘돼서 아버지 책임 챙기단 얘기야. 손주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자기 직계 자손? 바로 밑에 자손?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 이게 있더라고. 지금은 부모들이, 엄마들이 딸도 애틋하지만 진짜 옛날 분일수록 아들에 대한 어떤 감정은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도. 저도 저희 엄마가 오빠한테 가지는 감정이랑 저한테 가지는 감정이 많이 다르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본인 입으로도 얘기하셨고 옛날 사람일수록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많이 우리 엄마가 나 생각하는 딸 생각하는 것만 다 다르다고 느끼해요. 다르게 다르네요? 그러네요. 우리 동생 엄청 챙겼거든요. 근데 보통 아빠가 이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이 들수록 더 애틋하고 각별해지고 엄마는 또 딸을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또 이게 사바선가 봐요. 그런가봐요. 다른가봐 조금. 자 그렇습니다. 명절에 싸우게 되는 상대. 4위는 누굴까요? 아 시댁 식구? 이게 10% 4위에요? 왜냐하면은 싸우지 않지 잘. 일단 참고 넘어갔다가 남편이랑 싸우거나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거기서 공격받은 걸 남편한테 보는군요. 저 아는 언니는 시고모님하고 한 번 싸웠다고. 오 고모님? 고모님이랑 싸우기 쉽지 않은데? 고모님이 그게 그날 있었던 일만으로 싸운 건 아니고 좀 쌓였던 거죠. 그 전부터 막 아우 너는 진짜 시집 잘 와서 좋겠다. 우리 조카 얼마나 훌륭한 애인데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쌓이니까 명절에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고모님 저도 저희 집에 가면 귀한 딸이고 저도 잘난 자식이에요. 왜 오빠만 잘났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모님이 갑자기 뒷목점에서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뭐라고 막 이래서 그날 명절 첫날이었는데 가족 다 같이 모였는데 바로 남편이 이제 언니 데리고 집으로 가고 그래. 이렇게 한 번 확 이렇게 스타이크 일으킬 때는 그때는 좀 힘들지만 맞아요. 그 이유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는 고모가 오히려 언니 눈치 보고 그런 얘기 안 하려고 하고 맞아요. 그 고모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별로 의도 없이 얘기했을 거야.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는 말로 아유 남편서 말 만나고 이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선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게 덕담일 거야 아마. 그럴 수 있어. 너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그걸 표현해주는 덕담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야. 저는 그 고모님이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건 맞죠. 아 그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 고모님도 그런 말을 칭찬으로 듣고 계속 사셨겠지. 그건 네 생각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에요. 아유 제이는 어느 집에서 데려갈까? 아 시댁 식구랑 진짜 완전 부딪히진 않고 다 참으니까 이게 4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지희씨가 얘기한 거랑 거의 비슷한데 저희 오빠가 이제 어렸을 때 지금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 그렇지만 어렸을 때 그냥 조금 예뻤을 때가 있어요. 정말 예쁘장했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약간 입버릇처럼 우리 흥정이 너무 잘생겼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모였을 때 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많이 지나가는 말로 하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는데 이제 어느 날 오빠가 와서 엄마랑 저를 앉혀놓고 이제 엄마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잘생겼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요? 일단 자꾸 이제 새언니 앞에서 자기 칭찬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도 그때 너무 뚜악한 거예요. 깜짝 놀랐지. 우리는 전혀 인식을 못했거든. 그래서 엄마가 내가 그 정도로 많이 했나? 그래서 엄마 하지 말라고 그래도 그 오빠가 되게 현명하네. 약간 중재를 잘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남편이 중재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시댁 식구가 남편 칭찬하고 진짜 꼴 보기 싫다는 결혼한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야 이게 모른다니까. 정우성 하나도 안 닮았는데 자꾸 정우성 닮고 어 그래. 전유성 닮았겠지. 아 그런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일이 있구나. 대놓고 한대요. 아니 근데 엄마들은 자기 아들이니까 어떤 의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들었는데 되게 어이없던 게 처음에 시집가서 막 웃은 얘기하다가 아유 우리 누구 되게 현빈 남지 않았냐고 어. 어떡해. 박현빈도 잘생겼는데. 그래서 그때 바로 얘기했거든요. 현빈은 안 닮았다고. 어머니 현빈은 안 닮았어요. 전혀 안 닮았어요. 막 이랬었거든요. 어. 좋지. 직구로. 아니 근데 원래 문선이 누나 어머님이 오빠한테 평상시에도 좀 잘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었어요? 무의식 중에 많이 얘기하긴 했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전에도. 아 그렇구나. 아 우리 효석이 멋있다. 뭐 이렇게. 아 저기 경상도에서 집에서 누구 칭찬하고 이런 게 없거든요.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그 전에도 한 건지 궁금했었는데 그 전에도 하셨던 거면 약간 습관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어머니들의 시각은 참 다르구나라는 걸 내가 느낀 게 내 친구 중에 그 친구고 대체 착하고 좋은 친구인데 외모는 정말 가는 남자가 봐도 참 이게 외모는 보잘것 없는 친구예요. 근데 마음은 참 좋은 친구야. 품성 좋은 친구도 있어요. 품성 좋은 친구야. 근데 걔네 집에 놀러 갔는데 걔네 어머니가 아우 친구들 다 잘생겼네 나는 우리 아들만 잘생긴 줄 알았더니 그러는 거야. 근데 다들 친구들 뜨악해서 어머니의 시각이란 그래요. 저도 막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나는 저는 둘째를 딱 임신했었을 때 성별 나오기 전에 아 나는 커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누군가의 또 씨어머니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둘째 제발 딸이여라. 딸이여라. 제발 이랬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맨날 아들한테 어우 우리 윤탕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어. 엄마 스타일이야. 코는 누구 닮았어. 우리 윤탕이 결혼 화면에 올감이 찍어요. 내가 봤을 때 현존 작살날 것 같아. 잘 때 또 누구까 이렇게 그 아들 부부 침대에서 같이 잘 것 같아. 그냥 아들이랑 섹스 하지마. 가운데서 잘 것 같아. 가운데서. 아니면 정반대로 온다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딸의 남편을 건드려. 딸의 남편을 건드려. 사위 사위. 와끄라 와끄라 장모님 되는 거죠. 아 이거 얼마번에 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대요. 아 진짜요? 네. 사건에서 소송이 진짜 많대요. 그 사위가 장모님 이렇게 되는 경우 케이스가 꽤 많대요. 세상에 별일 다 있어요. 사실. 자 명절에 싸우게 되는 상대 3위부터 남았는데요. 잠깐 또 광고타임 가겠습니다. 이번 광고는 피부나이 확 어려지는 방법. 프리미엄 화려화입니다. 프리미엄 화려화는 피부의 주름탄력 보습에 도움을 주는 허니부시 추출 발효분말과 판토텐산, 아연, 비타민 E까지 식약처로부터 4중 기능성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이탈리아산 피슈콜라겐 3000mg과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등 총 22가지 천연 성분들이 진하게 피부 시간을 되돌려 드립니다. 자 미국, 유럽 등 7개국 국제 특허는 물론이고요. 식약처 피부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자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프리미엄 화려화로 어려 보이는 피부 관리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분들을 위한 추석감사 대박 이벤트 준비했고요. 자 지금 화려화 구입하시면 기존 이벤트인 가격 할인에 비오틴 사은품은 물론이고 부모님 선물로 최고인 관절건강기능식품 편관보 1개월분 드립니다. 자 포토를 미르미디어 화려화 이벤트 검색하시거나 대표번호 080-322-1000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미엄 화려화 메마른 피부 속부터 촉촉하고 단단하게 피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려화도 이제 많은 이너뷰티 제품들 중에서 단연 손꼽히는 제품이죠. 그리고 특히 한 40대부터 50대 이전의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특히 고 나이대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네 굉장히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콜라겐 중에서 피시 콜라겐이 저분자라서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런걸 잘못 먹으면 먹을 땐 모르는데 근데 다중에 삼키고 나면 속에서 약간 비릿한 그런 맛이 올라와서 굉장히 속에 매스껍고 역할 때가 많은데 화려하는 그런거 하나도 없이 저는 그냥 탄산수에다가 타서 그냥 차에 갖고 다니거든요. 에이드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화려화만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평관부까지 관절 건강기능식품이죠. 평관부까지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다가 비오틴의 가격 할인까지 세개의 이벤트를 동시에 받아볼 수 있으니까 미르미디어 화려화 이벤트 검색해서 이벤트 적용받아서 한번 아름다운 피부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광고는 건강한 수면을 연구하는 숙면상외의 대표 인기 상품 제주메밀베개 군부리입니다.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분들 몸에 열이 많거나 잘 때 땀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은 숙면상외 군부리 베개를 사용해보세요. 군부리 베개는 단단하면서도 유동적인 성질을 갖고 있는 메밀껍질을 충전제로 사용해서 경추를 탄탄하게 받쳐주면서도 자연스러운 뒤척임이 가능한 베개입니다. 유동성이 좋은 군부리 베개는 수면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뒤척임에 맞춰 움직이고 성형되어 반드시 누워도 옆으로 누워도 편안한 숙면을 제공합니다. 4번의 깐깐한 도전 과정을 거친 국내상 메밀껍질 마늘 충전제로 사용하고요. 지금 숙면상외에서는 군부리 베개와 함께 사용하기 좋은 베개 커버는 물론이고 휴식용이나 낮잠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작은 사이즈의 경추베개 다랑슈와 아끈다랑슈 베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검색창에서 숙면상외를 검색해 주시고요. 배송 메시지에 수단이들 또는 이동형TV라고 적어주시면 향후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과 적립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솜은요. 움직이거나 이렇게 하면 파묻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모리폼 같은 여러가지 재질로 되어 있는거는 이렇게 누우면 편한데 약간 이렇게 누우면 옆으로 불편하고 이런게 있어요. 근데 이 메밀껍질 충전제가 진짜 움직이는대로 약간 움직여주면서 딱 받쳐줘가지고 옆으로도 괜찮고 이렇게 똑바로 넣어도 괜찮아가지고 이게 진짜 자는데 너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저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땀이 나도 이게 바로바로 통풍이 돼서 그런지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짜 머리가 무겁다거나 목이 뻐근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제가 이제 집에 그 티모 브랜드 매트리스로 유명한 배게가 있는데 네. 그거를 한번 베고 잤어요. 근데 이게 이 제주 메밀 베개에 너무 적응이 돼서 그런지 다음날 뒤통수가 너무 계속 아픈거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파묻혀 있는거에 이제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베개 유목민이셨던 분들은 아직도 숙면상에 안 만나보셨으면 숙면상에 지금 뭐 군부리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제품들이 있거든요. 본인에 맞는 베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힐로소피 올인원 워시 샴푸 로션 세트를 소개합니다. 힐로소피 올인원 워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케어하는 순한 비건 올인원 워시입니다. 온천수 10,000ppm 함유되어 있고요.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보습 성분이 듬뿍 들어있는 힐로소피 올인원 워시 미끌거리는 잔여감 없이 산뜻하고 부드럽게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을 완성해 보세요. 올인원 워시의 단짝 친구죠. 힐로소피 탈모 샴푸는 특허받은 HP DCC 컴플렉스를 함유해서 두피 트러블 유발균 억제 그리고 모낭염 유발을 억제해주며 넘치는 쿨링감과 린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부드러운 거품을 자랑합니다. 샴푸와 워시로 샤워 후에 힐로소피 로션으로 마무리해 보세요. 3가지 철벽 보습막 7중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판테놀 성분을 사용해서 건강한 피부를 위한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드립니다. 재활용 용기와 에코 펌프를 사용해서 분리수거 또한 아주 편한 힐로소피 피부가 민감하고 철벽 보습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쇼핑몰에서 첫 구매 시 2,000원 추가 할인 있습니다. 3개 이상 구매 시 한 개를 더 증정해 드리고 3플러스원 구매 시 배송 메시지에 이동형TV 적어주시면 각질제거제를 함께 증정해 드립니다. 검색창에 힐로소피 검색해 주세요. 네. 힐로소피 올인원 워시하고 샴푸하고 바디로션 뭐 각각 하나씩 쓰셔도 너무 좋지만 기왕이시면 다 이렇게 세트로 쓰시면 진짜 좋아요. 바디워시랑 샴푸 특히 이제 샴푸는 탈모 때문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탈모 완화 제품으로 쓰셔도 너무 좋은게 풀링감도 진짜 좋고요. 머리가 아주 깨끗하게 감기거든요. 근데 머리 기신 분들은 그렇게 깨끗하게 감기면 뻣뻣해가지고 다 끊어집니다. 근데 힐로소피는 감고 나도 아주 개운하면서도 부드럽게 감겨가지고 진짜 좋습니다. 네. 저도 귀찮을 때는 힐로소피 샴푸하고 린스는 안 해요. 그래도 뭐 빗질이나 손을 적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로션도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는게 에센스처럼 바로 스며들어서 전 아빠가 얼마전부터 야 그 파란통 그거 파란통 좀 빨리 시켜봐 이러는데 파란통이 뭐지 뭐지 내가 이 힐로소피 얘기했어요. 아 또 아버님 취죠. 네. 그렇습니다. 아로마 향 좋아하셔서 고급향 좋아하셨습니다. 누구라도 빠질 수 밖에 없는 향이에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힐로소피 여러분 지금 검색해서 3 플러스 1 이벤트까지 한번 적용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단회들 명절에 싸우게 되는 상대 순위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위입니다. 배우자 아 이게 2위일 줄 알아요. 저도요. 네. 의외로 3위네요. 배우자랑 싸울 일이 많은가? 결국은 시댁이나 친정에서 있었던 일을 배우자한테 쏟아냈는데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겠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또 당연히 있지만 저는 정확히는 이게 중간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남편들이 중재를 못해가지고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냥 사실 집에 가서 아내가 막 뭐라하면 그 당시에서 아내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한테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명절 스트레스 진짜 이빨 받아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나 진짜 앞으로 난 그럴 마음도 없었지만 나 어머니 저런 식으로 하시면 나 어머니 못 만난다고 그렇게 막 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야 자기가 우리 엄마 안 보겠다면 나도 우리 엄마 안 볼 거야. 나는 자기가 1순위지 우리 엄마가 1순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가 그때 마음이 풀려가지고 그래도 자기 어떻게 엄마를 또 안 본다 그래 이러면서 또 잘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머니한테 가서는 엄마 나는 엄마가 1순위야 맞아 맞아 어떻게 날 낳아준 엄마를 버리고 아무리 내 아내가 소중해도 엄마가 1순위야 그랬겠지 엄마가 버리라면 버릴게 그렇게 하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실질적으로 선을 딱 그어주는 것도 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댁에 있다가 친절하게 가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시댁에서 조금 있다가 누나 오니까 누나 보고 내일 가라 아 이랬을 때 남편이 아이 아이 가야 돼 가야 돼 막 이러고 됐어 됐어 피곤해 누나 나중에 연락할게 이러고 가야되는데 어 그럴까? 어 맞아 물어보지 마 이러면 미치는 거거든 어떡하지? 어머니 나한테 물어봐 엄마 앞에서 엄마 앞에서 엄마 앞에서 어떡하지? 저녁만 먹고 조금만 이따 갈까? 어떻게 진짜 이걸 죽여 엄마 어머니한테 전화 한번 해볼래? 어 어 그래 그래 이러면 나중에 따라와봐 지질래? 이렇게 되는 거 면접에서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얘기를 하게 근데 이게 결혼하면 바뀌나?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말고 부모님 집도 너무 불편한데 저도 그래요 밥만 먹고 그냥 후딱 나오거든 나는 아니 그래서 여자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여자친구들이 막 민망해 어 왜 이렇게 일찍 나오냐고 나 때문에 일찍 나온 걸로 아시면 어떡하냐고 근데 이러면 너무 편하죠 그래 근데 이게 결혼하면 바뀌냐 이거야 아니 아니 그냥 원래 그런 애들이 있어 뭐라 해야 되지? 효자 코스프레? 아니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 집에 있는 게 더 불편하다는 애들도 있어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얘한테 말실수나 친척들이 말실수 할까봐 내 졸업사진 보여줄까봐 아 그건 네 행기니? 네 그런 거 다 불태워야 됩니다 아 근데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장훈 오빠처럼 그렇게 막 이제 잠깐 자기 집에 있다가 밥만 먹고 나오고 막 눈치 보이고 약간 그런 상황이 되면 만약에 저 같으면은 어 어찌됐든 간에 어머님이 착각하실 거 오해하실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어 오빠가 저렇게 나왔을까봐 응 오히려 더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어쩌고 어쩌고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명절 지나고도 그냥 내가 미안해서 내가 자진해서 어머니 그냥 단독으로 찾아가서 데이트를 하거나 밥을 먹거나 차를 먹거나 여자들은 그런다닐거야 100% 진짜 저는 이거를 미리 예행연습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진짜 우리집이 본가에 내려가서 자는게 너무 불편해요 어 제가 서울에 올라온지 10년이 돼서 제 방이 지금 옷방이로 바뀌어있어요 원래 침대가 있어야 자리 헹구간이 다 있어요 애초에 전 내려가면 거실에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2, 3년 전부터 집 바로 옆에 있는 모텔여서 혼자 잡니다 혼자 사는 거 맞아요? 네 명절에 싸우게 되는 상대 3위가 배우자였고요 2위는 누굴까요? 네 형제자매 어우 진짜? 40% 가까이 36.9% 왜 싸웠지? 형제자매를 왜 싸우지? 아니야 동서간의 갈등이라던지 그리고 이거 정하겠다 우리 나이 땐 조금 이른데 조금 올라가면 유산 때문에 많이 싸우면 돼요 아니 근데 그게 명절마다 얘기가 나와요? 명절 때 제일 많이 모여서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지 않았어? 근데 그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해 이게 여러 가지로 그게 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섞여 있고 이러면 그렇게 딱 법안이 정해진 대로 안 하고 또 모신 형제가 있으면 모신 형제한테 좀 더 뛰어줘야 되는데 모신 형제가 그럼 난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모신 건 모신 거고 나누는 건 남는 거지 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 내가 그때 그런 것보다도 보통은 이제 형제들끼리는 정치 정치 얘기 나오면 싸우지 아 진짜? 우리 집은 그랬어요 심각한 수준까지 한번 갔었어 부모님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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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는 완전 민주당 완전 진보 근데 큰아버지는 완전 저쪽이시거든 태극기 쪽에 태극기까지는 아니신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뭔가 자꾸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가고 싶지? 하하하하 큰아버지 계속 LPG가스 들고 다니시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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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형제 자매랑 싸우는 건 아닌데 싸우는 건 아닌데 저희 아빠 쪽에 이제 작은 아빠가 있어요 작은 아빠의 와이프 이제 그 작은 엄마가 항상 명절이나 뭐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는데 차례 할머니 할아버지 차례를 뭐 제사 지낼 때 보면은 항상 그때는 음식을 하러 오거나 뭐 지내러 와야 되는데 그때 항상 아파요 아 일부러 아픈 거네 아파서 작은 아빠가 저희 아빠한테 전화가 와요 아 형 일일 해가지고 못 가겠다 아 미안하다 돈만 붙일게 이러고 돈만 붙여요 그러면 저희 엄마는 아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나 혼자만 하는 거고 항상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아픈 게 말이 되느냐 근데 저희 아빠는 또 뭐라고 하는 화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작은 아빠한테 그래 그러면은 집에서 쉬어라 뭐 현주 엄마가 다 하니까 이러고 이제 좀 약간 불씨가 약간 일어나는 기입하죠 보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 보면 그 형제들끼리 안 보는 경우 되게 많아 많아요 되게 많아 형제 자매 싸우는 것 중에 그 형제 자매들이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의 액수로 싸우는 거 아 그게 공개가 되나? 공개가 되죠 결국은 조금씩 맞춰서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좀 괜찮은 형제가 얘기를 하면 좀 불편하거나 또는 그 형제 자매의 자녀들을 비교할 때 이게 약간 우리 좀 부모님 정도 세대 얘기고 우리 정도 나이에는 형제 자매랑 명절 때 싸우는 거는 거의 못 본 거 같아 그렇군요 아직은 그쵸 네 아직은 나이 먹으면 싸울 일이 생기더라고 각자 이제 가정이 생기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언니인데 그 이모가 먼저 간 거야 결혼을 하참 먼저 우리 엄마도 일찍 했는데 이모는 더 일찍 간 거야 고등학교 졸업식 하자마자 결혼을 한 거야 근데 되게 잘 산다고 그랬잖아 가끔 그런 얘기를 하셔 원래 그렇게 속도로 바뀌어서 가면 팔자? 뭐 팔자가 세 뒤에 간 언니가 팔자가 세진다는데 내 팔자가 그래서 세졌다고 했는데 그냥 엄마는 엄마가 세다고 꼭 집어서 얘기해 주거든 근데 가끔 얘기를 여러 번 하니까 절대 호감 안 해주고 장어 오빠는 이런 거 보면 제가 최고의 남편감 같아 그렇지 않아요? 장어 오빠 현주 어때요? 어머니 자 명절에 싸우게 되는 상대 마지막 1이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 만나고 바로 열어볼게요 이번 광고는 초밀착 멜라토닌 선크림 제품으로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주디메르가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 주디메르 리프팅 키트입니다 우리 피부의 최대 고민인 탄력 이 피부 탄력 때문에 시술도 많이 받는데 주디메르 리프팅 키트는 집에서 편하게 탄력 관리할 수 있는 홈키트 제품입니다 피부 탄력에 꼭 필요한 콜라겐 히알루론산과 같은 성분은 워낙 크기가 커서 피부에 잘 흡수가 안되는데요 펌이오셀이라는 주디메르만의 독자적인 기술이 적용되서 흡수력을 높였습니다 흡수 기술 덕분에 피부 결이 43배 윤기 5배 탄력은 4배나 개선률이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자 지금 22% 특별 할인 행사 중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포털에서 주디메르 홈페이지 검색하시면 자세한 제품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 시 3,000원 할인 쿠폰 지급 외에 구매 고객 전원에게 주디메르의 사은품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품 사용 후에 불만족 시 100% 환불해 드립니다 자 미코스는 주디메르 리프팅 키트 딱 한 병만 사용해 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무리 많이 발라도 피부가 뭐 들뜬다든지 그런 게 없는 게 입자가 모공보다 작아가지고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탄력을 끌어올려 주더라고요 네 종결 건조되어 있는 데다가 이제 에센스를 넣고 한 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흔들어서 쓰는 제품인데 이렇게 한 병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2주 쓰는 거죠 네 2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한 20방울씩 이렇게 떨어뜨렸었는데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피부 진짜 이렇게 착 당겨주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주름이 좀 고민이시다 탄력이 고민이시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 제품 주디메르 써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광고는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제품 산삼순백입니다 산삼순백은 산삼의 본양 지지사에서 자란 7년근 산양산삼을 뿌리부터 잎 열매까지 한 뿌리를 모두 한 병에 담았습니다 함양지역 지리산 산삼이 최고인 이유는 그늘과 햇볕이 적당한 동북향이고 천연 거름 역할을 하는 부엽토가 풍부해서 게르마늄이 타지역에 비해 다섯 배나 많은 땅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FDA 승인도 받아 미국 캐나다 수출 중인 한국의 자존심 산삼 순백 원플러스 원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한 박스에 19만원 한 병 6,300원 한 병에 6,300원이라는 얘기죠 자 여전히 홍삼값에 산양산삼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산양삼 칭향환 5환 특별징정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기력 잃은 부모님 공부에 지친 수험생 고마운 분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1666-1080 1666-1080으로 문의하세요 네 산삼 순백 이게 산삼 순백이 되면서 더 진해지고 나서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 박스에 이제 19만원 정도 되는 거니까 사실 되게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한 병에 6,3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산삼 한 뿌리를 6,300원에 먹었어요 그리고 어제 약간 좀 많이 피곤했는데 방송하기 전에 이거를 한 병 딱 먹으니까 진짜 좀 약간 달려나가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 번 또 산삼의 효능을 약간 부스터 쓰듯이 달려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 회사에서 먹은 거죠? 맞아요 일부러 먹이는 거예요 개처럼 불리려고 들어오는데 약간 병든 닭처럼 보인다 바로 먹이는 거죠 이렇게 태국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여전히 명절과 무관하게 선물하시기 너무 좋은 게 부모님들이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끝판왕으로 선물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광도 챙기고 또 선물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네 명절에 싸우게 되는 상대 제일 많이 싸우는 상대 누굴까요? 1위입니다 네 다들 뭐 예상하셨죠? 부모! 부모님! 전통의 강자 부모님이랑 명절 때가 아니라 평소에도 제일 많이 싸우지 않나요?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부모님이 하는 말은 이상하게 자꾸 화가 나 아 근데 약간 이게 부모님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저는 점점 이런 걸 느껴요 너무 내가 화나는 포인트를 잘 알아서 그 포인트로 얘기하세요 자꾸 아 그거는 그냥 너희 가족 성격이 아니야 아니야 또 아빠는 의외로 또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아빠는 또 약간 유쾌해 그냥 재밌어요 근데 엄마가 뭔가 이제 저의 너무 건드리는 포인트를 항상 건드리니까 통할 때마다 자꾸 이제 싸우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상해서 그냥 아 알았어 알았어 약간 이러고 이제 끊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얘기하면 아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좀 똑같은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친구들이나 다른 지인이랑 했으면 충분히 대답해줄 만한 얘기도 어 그래 뭐 오늘은 뭐 방송 많이 했어 그런데도 하 다 대답해주기엔 너무 귀찮고 막 그런 게 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잘못도 있는 거야 그건 대답해줘야지 후 야 엄마가 어 방송 많이 했어? 어 오늘 좀 했어? 이렇게 해줘야지 해줘야지 안 맞아 안 맞아 그건 언제 다 얘기하냐 지금 일 끝나고 이제 쳐야 되는데 저는 약간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얘기하다가 아니 안 물어보면은 제가 대답할 일이 없겠죠 근데 꼭 물어봐 그래서 막 그러다가 아휴 이제 무슨 또 결혼을 또 해 그냥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항상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뭐? 네 쓸데없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저는 그러면은 엄마가 좋은 사람한테 소개 좀 해줘봐 그러면은 어 나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니가 알았어야지 약간 이런 답이 없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한 번도 에이 그래 너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공감을 해주지 않고 아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약간 이러면은 계속 막 너무 힘들어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는 그니까 그전에 있는 전 사이보다 웬만하면 더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웬만하네 어머니께서 원래 크게 대면 생각이 단순해져요 드신 거 안하면 되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명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한 몇 년을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홍시 먹으라고 설에 내려갈 때마다 뭘 홍시야? 홍시 홍시 그니까 이제 겨울이 나오니까 겨울이 되니까 홍시를 드시라고 홍시를 접어 먹으라고 한 건데 제가 한 평생을 홍시가 몸에 안 맞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겨울마다 나한테 홍시 먹으라고 얘기해요 이건 처음에는 챙겨주는 건가 싶었는데 이게 제가 37살쯤 되니까 좀 뭐 먹이는 건가 싶어서 아는 거야 내가 내 몸에 안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포인트 되게 열받죠 이러면 너무 열받아 순간적으로 본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 같아요 나도 나도 저도 본 포인트예요 이거 어떻게 화를 내야 되는가 싶은 거예요 홍시를 안 먹는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내가 홍시 나한테 홍시를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제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그니까요 이런 거 이런 게 가끔씩 딱딱 걸릴 때가 있어요 왜 이럴까 짜증나는 포인트가 다들 있는 거 같아요 우리 엄마는 이제 뭐 결혼을 하더라도 네가 남편보다 하나님을 살아야 부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 뭐 개소리 이게 차 버릴 거 같아요 아 이게 다 집집마다 포인트가 있네 아 있네 있네 우리 아버지랑 되게 잘 맞으시겠다 정말요? 우리 아버지도 좀 독실한 필찬인데 어머니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일단 의식적으로 하시는 거 같아 자기도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 그렇게 얘기해야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으신데요 위장해 위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술을 엄청 드시니까 아 그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말만 그렇게 하시고 못된지는 다 아죠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라 아 그럼요 근데 칭찬도 똑같은 칭찬이 반복되면 약간 이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그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자녀의 입장을 한번 좀 헤아려주실 필요가 있다 헤아려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네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이 실제로 자녀가 좋아하는지 부모님 잘 보셔야 됩니다 제발요 내가 좋아한다는 걸 무조건 우리 자녀가 똑같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하나님 좋아한다고 나도 하나님 좋아해요 돈 필요할 건 연락하지 말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 이제 명절 이제 당일이 되겠죠 녹화 지금 보시는 분들 큰 싸움 없이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다녀들 저희 함께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아래 메일 주소 나가고 있는데요 이 메일 주소로 뭐 사연이라든지 우리가 다뤘으나 하면 주제들 뭐 기사 링크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참고해서 저희가 또 주제를 뽑아서 여러분들과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